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일단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아니 재구형... 판결은 아니죠. 구형 아닙니까? 구형, 구형. 제가 어제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재구형이라는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 재구형이라는 말을 저는 법조기자면서, 법조 출입하면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재구형이에요?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했다가 변론 재개를 했다가 다시 결심 공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앞선 결심 공판에서... 앞선 결심 공판에서 3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똑같은 걸 구형했으면 그냥 이거는 사실 기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구형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 건데 재구형이라고 다시 한 번 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김혜경 여사의 어떤 문제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기사가 나온 것 아닌가. 검찰이... 검찰과 언론이...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조국 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 그때도 1심 재판 때 공소장을 냈는데 많이 문제가 있어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공소장. 그걸로 했던 거하고 많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검찰의 문제를 저는 지금의 민주당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지 사실 좀 궁금한데 그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야 됐어요. 왜 지적을 했어야 됐냐면 공소장을 두 번을 냈어요. 공소장이란 것은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다가 이런 혐의로 재판을 해주세요 하고 내는 거예요. 이 사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치고 이 사람 재판을 열어야 될 텐데 이거 보시고 이대로 판단을 하셔서 처벌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공소장이죠. 그런데 첫 번째 공소장에는 날짜, 시간, 장소, 사람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소장의 표현으로는 불쌍의 장소에서 불쌍의 인물과 불쌍의 시간에서 이렇게 하고 이걸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똑같은 공소장을 딸 조민 씨와 광배동 자택에서 집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적은 거예요. 위조. 네, 표창장 위조.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공소장이지만 이 앞에 기소를 하고 나서 추가로 수사를 해서 이걸 자료를 확보한 거예요. 그럼 변경을 해야지. 그렇죠. 변경을 하거나 애초에 당초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소를 하고 나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추가 수사를 해서 똑같은 공소장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한 건데 첫 번째 판사가 우리 휴먼 라이트 송인권. 송인권이야, 인권.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걸 지적을 해요. 이걸 어떻게 같은 공소장으로 볼 수 있냐. 너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법치주의 아니면 법상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니까 검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 편을 지르고 난리친 그게 이제 한동안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송인권 부장판사를 검찰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갑니다. 아,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정기 인사의 형태를 빌렸지만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이 하나하나의 공소장이 결국은 별개의 공소장이니까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봐요. 자의적인. 검찰의 압박이 통했구나. 압박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취재를 하면서 혹시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이 압박하는 법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검찰이 압박하는 법원은 두려워할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판사를 기초사하거나. 사찰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저 훌륭하신 윤모 전 대통령. 윤모 전 대통령이라고. 윤모 전 검찰총장이. 그래서 판사 사찰 문건이 나오면 이거는 판사들도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캐비넷이 열릴까 봐. 그렇죠. 캐비넷이 열리든 그 주변에 누구 하나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법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 대북송금 재판 관련해서 그 판사가 신진우 판사잖아요. 신진우 판사가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에게 군현형을 때렸던 그 사람이고. 그래서 아니 자기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판사를 좀 바꿔달라고 사실상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렸죠. 정치권은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재척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민주당의 주장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 봤던 자료들을 가지고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단을 갖고 있으면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법정에서 다터져야 되지. 국회에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압박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정치인들이 나도 한몫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때 정경심 교수권도 그랬고. 그건 완전히 공소장 두 개. 그러면 그건 공소장 2번주의 아니야. 1번주의가 아니라. 2번주의. 세상에 그런 재판이 다 있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한 가정 완전 파괴가 됐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그런 게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검찰의 행태가 지금도 바뀌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여사에게 300만 원 벌금이 재구형이 됐고. 압수수색도 130번씩 이렇게 들어갔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여러 가지 이게 국민적 상식에는 맞지 않는 거죠.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가 피크였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서를 보면 징계에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수사를 받고 있는 혹은 수사의 대상인 언론사 사주를 만나요. 그리고 이 사주들과 술을 먹고 그리고 중앙지검 장일 때 본인이 장으로 있는 곳에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판결이 나오든 어떤 형태로 수사의 결과가 나오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상훈하고 홍석현. 그 시기에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 그건 징계 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해요. 아니 검찰총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모든 공직자들, 모든이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과도한 것 같고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냥 국회에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를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이렇게까지 저는 무시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욕설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국감장에서. 그리고 박상학 탈북자 그 사람도 나와서 여기가 최고인민회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대한민국 국회를 조사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대단한 모독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다들 보시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국회가 이렇게까지 권위가 떨어지는 게 저는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분위기가 저는 이어져 온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국정농단 청문회 할 때는 그래도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때 부회장이었죠. 그때 립글로즈 바르는 것도 입을 가리면서 했다고요. 그게 그거 자체도 지적을 받고 굉장히 크게 질타를 받았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국회의원한테 화를 내고 욕설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진숙이 하는 거 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에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소리만 백백 지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동행명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막은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서울경찰청, 경찰청장 다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다 고발을 넣어야 되고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일선에 그 앞에서 막았던 경찰까지. 사복 입고 막았던. 막으면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으면 그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한가 그래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권위를 세워야지 영을 세워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분들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점이 잡혀가지고 혹은 약점이 잡힐까 봐 그렇게 유순하게 나오는 건데. 아 이게 참 특히 그 2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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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21g의 운영자들의 양심의 무게가 21g이 아닌가. 그 21g에 대한 어떤 온라인상의. 무속적인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혼의 무게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사람이 사부에. 영혼의 무게. 영혼의 무게면 더 심각하네. 영혼의 무게. 양심의 무게. 영혼의 무게가 21g이면 심각하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막 따지잖아요. 누가 그 21g이 관전공사에 자격도 없는데. 관여를 했느냐.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재치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를 같이 치면서 농담식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야당을 개무시하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나오면 더 우습게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소리를 지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보기도 흉하니까. 그냥 고발을 해버리면 되고. 국회를 무시했어? 탄핵으로 모셔야지. 이러면서 탄핵시키고.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냥 소리만 지르다가는 이 피로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점점 더 정치에서 멀어지고 싶어지고. 열심히 투표해가지고 190위석 만들어줬지만은. 뭐 달라지는 게 없네. 효능감 없네. 이러는 순간 다시는 투표 안 하죠. 저는 이 얘기는 좀 별개의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좌진들한테 쇼츠 좀 그만 만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맥락 없이 갑자기 소리 지를 때 보면은. 그거 다 쇼츠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맥락 없이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하고 보면은 조만간 딱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좌진들은 국회의 정책과 그리고 의원의 보좌 이런 것들을 하러 온 거지. 쇼츠 만들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들리는 얘기예요. 이 국정감사 때만 들리는 얘기만 해도.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쇼츠 만들느라 정신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이게 얼마나 낭빅니까? 그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갖고 사업하면 되겠다. 보좌진 말고 우리한테 맡겨라 싸게. 아웃소싱으로. 컨설팅을 또. 좋은 사업 아이디에. 연출을 지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이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인 의정 수행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야지. 쇼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의원실 자체에서 만든다고 해도. 그게 크게 바이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국감 스타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질문과 그런 결과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한희 씨는 왜 불렀어요? 유진 씨. 그 시교적인 말이 나왔나요? 그냥 울고. 뭐 사진 찍는 셀카 모습. 뭐죠? 한화? 한화. 그쪽에 관계자랑 셀카 찍은 것만 돌고. 그것도 역시 화제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증인 재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좀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소방복을 입고 한 경우도 있었고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때였던 것 같은데. 18대 국회인가? 17대 국회인가? 아 18대 국회겠네요. 그때 이제 땜에. 땜이 생기면서 물이 많이 더러워졌다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 의원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아 열린우리당 때문에 17대겠네요. 땜에 있는 물. 썩은 물을 가져다 놓고. 그 의원들마다 책상 위에.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늦게 들어온 김용갑 의원. 한나라당. 그 양반이 원샷을 했네요. 그래서 금을 마시면 안 된다고. 반 이상 마셨는데 마시지 말라고 해서 얼굴에 시커메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말이죠. 구렁이를 가져오기도 하고. 구렁이를 왜 가져옵니까? 거기서. 아 나 아직 말자.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없을 수는 없겠는데. 지금 시국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어떻게.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좀 몰고 가서. 아 진짜 저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국민들이 다시 정치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국회의 권위를 소리 지른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아니 소리를 저쪽에서 실록실록 웃는데 권위가 서겠어요? 좀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를 비판하면서도 저는 한 가지 이제 국회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나를 또 하나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각 기관들의 기조가 뭐냐면 자료를 주지 말아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잘 안 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것들 중에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본 것도 하나 있는데 특활비 문제. 특활비와 관련된 문서를 냈는데 그 문서에 돈은 찍혀 있는데 어디다 썼는지 누가 썼는지가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공개하려고 했던 건 돈 액수보다도 그걸 어디다 썼는지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만 원 한 장 쓰더라도 구독자란 데 썼는지 그걸 밝혀라. 아니 뭐 하다못해 만약에 수사관 한 명이 자기 경조사비가 필요해서 여기서 공금을 뺏었었다고 하면 이거 범죄거든요.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세금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검사들이 자기 밑에 휘하 검사들을 잘 다독이기 위해서 돈을 뿌렸다.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대전지검 같은 경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제출을 검토해 보겠지만 자료 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못 내놓겠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특정 시기, 특정 날짜를 잡아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짜를 혹시라도 특정을 못하고 계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역 정치권으로 나오기 전에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에 지역 순방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쯤으로, 4월쯤으로, 3, 4월쯤. 그렇죠. 뜬금없이 검찰총장이 순방을 가니까 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곧 정치권으로 오겠네. 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어떤 돈을 썼는지, 그럼 그게 이제 자기 밑에 검사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지 우리는 다 의심해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말. 그때 중앙지검이 사실은 우리 전국에서 가장 큰 지검이고, 검찰청이고, 그리고 사건도 굉장히 많아서 특활비 사용량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성윤일 때 여기는 특활비를 안 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활비를 주는 기준이 뭔지도 저는 궁금해요. 그때 하승수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정권을 쥐고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굉장히 많았다. 석연치 않게 집행된 것도 엄청 많았다. 아니, 사실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아시는데, 업무 추진비라고 해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그건 결산을 해야지. 어디다, 얼마를, 언제 썼는지 증빙을 해야 되지만, 특활비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그러면은 기밀한 수사에 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냉온수기 배탈비용, 그걸로 갖다 쓰고 말이죠. 어디 빠박 쿠폰 이런 거 결제하고. 빠리바게뜨 이런데. 저는 그 특활비랑 관련해서도 진짜 재밌던 기억이, 재미있는 게 아니죠. 검찰, 우리 검찰 분들이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냐.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소년원에 가서 햄버거를 산 적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때 그 돈을 특활비로 썼네, 모네 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았었는데, 그때가 검찰의 특활비가 문제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려고. 추미애 장관 것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바탕이 특활비를 쓴 게 아니네? 그래서 갑자기 쑥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을 저는 이제, 뭐, 2019년, 2018년도에도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 정권이나 혹은 이제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으니까 검찰개혁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지만, 어느 시기에도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검찰개혁을 우리 나라가 망해 없어질 때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좀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만 딱 짚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검찰이, 야 너는 살면 뭐 안 나올 것 같냐? 뭐 안 나오면 만들어야지, 만들면 넌 죄인이야.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스트레스가. 그럼 아까 썬 우리 나라가 한번 볼거니까? 감사합니다.